EU 관계자의 말로 전해오고 있는 외신입니다. 그리스 펀딩 갭 시기를 두고 이견이 여전하다. 11시간 마라톤 회의를 펼쳤습니다만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과 관련해서 펀딩 갭 시기 용어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네요. 유로달라는 현재 좀 더 낙폭을 키웁니다. 75핍 정도 하락하네요. 1.2745달러입니다. 보통 100핍이든 우리가 원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원빅가량 많이 떨어지네요. 코스피도 10포인트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온 소식은 계속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정해진 순서대로 그래도 갑니다. 우리는 맞짱 토크 시즌3 종목 대 종목 이야기인데요. 돌파구를 할 수 있는 종목은 또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합니다. JTR 인베스트먼트의 박소연 팀장 나와 있고요. KTV 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욱 연구원이 오늘 새롭게 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워낙 얇은 형성을, 층이, 시장층이 좀 얇다라는 표현들이 채권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런데요. 연말 모드라서 그런지 조그마한 재료에도 아래쪽이 훅 없어져 버리면 툭 떨어져 버리죠.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박성현 팀장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변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연말까지 빠르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지금 반등이 오늘 나타났다고 해도 적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 제한적인 반등, 어느 정도의 121선까지를 앞둔 시점까지 좀 빠르게 반등을 한 이후에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어느 일정 수준에서 121선을 넘으려는 고점에 대한 시도, 터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게 추세적으로 완전히 상승전환이다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된다면 장기 박스권에 진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종목별 장세는 당분간 좀 유효하겠고 실적이 호조되는 또 성장성이 있는 특히 단기적으로는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집중이 되는 종목별로 선정을 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단기적인 수익률 재고는 조금 유리하겠다 보여지겠고요. 그래서 대응 전략 쪽으로는 이익 모멘텀이나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종목들로 매매 대응을 하시되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업종 쪽으로는 조금 실적 호전되고 있는 IT 관련 주들 지금 저희 코너에서도 가장 많이 소개가 된 업종이 IT 관련 업종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또 하나 내수주이자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갖고 있는 음식료 업종들 또 성장성에 더불어서 단기 모멘텀까지 부각된 업종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아마 많이들 소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즈라든가 중국 관련 소비 여행이나 카지노 쪽도 유효하겠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겨울 특수가 발생하고 있는 의류 관련 업종들 매매 대응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조금 정리하자면 외부 재료에 의해서 연말까지 변동성은 좀 이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제자리 걸음. 기술적으로는 경기선이라고 하는 120일 이동평균선 대략 1890포인트인가요? 그렇죠. 아, 1898. 네. 1900포인트 언저리가 되겠군요. 네. 그 정도 가면 또 저항을 받을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기간을 좀 짧게 잡고 트레이딩 관점.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위에서 올라가면 1900포인트 근접하면 조금 줄였다가 내려가면 다시 늘리는데 늘리는 분야는 여행, 카지노, 의류, 화장품? 네. 단기적으로는 계절 관련 모멘텀이 발생된 종목들이겠고요. 실적 후전인 IT 종목들, 음식료 업종. 아마 IT 업종은 저희 이 시간에서 가장 많이 소개된 업종이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도 관심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KTV 투자증권 금융 PB 영업부의 이성욱 연구원입니다. 본사 영업부인가요? 네. 여의도 본사에 있습니다. 여의도 본사에. PB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뭐, 이제 개인이나 법인들의 자금을 관리해서 여러 가지 만전자산이나 위험자산에 좀 투자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부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황에 맞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언해드리는 이런 형태이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나요? 네. 우선 주식시장으로만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은 역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약간 그래도 상승세를 이끌게 하려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9일 만에 순 매수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한데, 그러지만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순 매수 금액이 500억 정도로서 그전에 천억 가까이 순 매도로 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나마 좀 작은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 자본 이득세나 배당 상속도세처럼 미국에서 어느 정도 세금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순 매수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순 매도세 우위가 좀 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원달러 환율까지 시간에 하락하면서 외국인 환차이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좀 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 받으라도 외국인의 수급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죠. 휴장도 있고 대부분 이제 3분기 시적 발표가 이번 주를 전후로 해서 끝나기 때문에 약간의 악재는 해소된 그러한 시점에서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연말까지 외국인이 들어와서 증시가 가는 그러한 추세에는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제한적인 반등과 제한적인 상승. 추세 상승이 되려면 전제조건으로 수급에서 먼저 그 이유를 지금 찾고 계신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은 좀 관마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실을 짚어 일단 주셨군요. 그렇다면 오늘 맞짱토크 시즌3 종목 대 종목이니까 어떤 기업을 가지고 그리고 두 분이 또 열띤 토론을 토론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자기가 가지고 온 소개해 줄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어떤 기업인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맞짱토크 시즌3 오늘 종목은 대상이라고 하는 내수 관련 시금료 쪽이죠. 네. 거기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화면에 나오는 단어의 길이가 몇 배입니까? 돌내 한 3배 정도 이상 4배까지 차이 나요. 두 글자와 아홉 글자짜리 기업입니다. 자 먼저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JTL 인베스트먼트의 박수현 팀장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대상 이야기 들어보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신 업종들 지금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심 가지셔야 될 업종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저희가 한 번도 소개해 드린 것 같지 않아서 이 시점에서 4분기를 조금 정리를 내다보고 2013년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 대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대상 하면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료 업종 중에 대표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료 업종들을 보실 때 음식료 산업에 있어서 조금 챙겨보셔야 될 이익별 모멘텀 변수들이 좀 있고요. 그 변수들 중에서도 투자 포인트로 삼으셔야 될 부분들을 먼저 좀 화면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수 경기 관련주라고도 말씀하셨다시피 내수 경기하고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국제적으로도 곡물 가격 인상 등락에 따른 이익률 변수 요인이 상당히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안정세라든가 이 부분에 따라서 곡물 가격이 인상될 경우에 완성품 제품들의 국내 가격이 인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영업만진 폭이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종목을 또 한번 압축을 해보자면 시장에서 해외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해외시장에서도 내수시장을 넘어서서 이익을 내고 있느냐 부분을 좀 보셔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어느 정도 좀 강력히 가지고 있으면서 주력 제품에 대해서는 독가점에 가까운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조금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꾸준히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인가. 이 세 가지를 좀 투자 포인트로 보시고 이 세 가지의 요건 하에 적합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대상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박서연 팀장의 대상에 대한 개요를 먼저 들었고요. 또 외신이 들어왔군요. 중간에 오늘 유럽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외신을 전해드리고 다시 종목 이야기를 듣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유로그룹에서 성명서를 내놨군요. 몇 가지 부분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 회의를 중단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찾는 데는 진전이 있었다고도 밝히고 있네요.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회장이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그리스가 차기 지원금을 받을 시기는 모르겠다고 언급하는 바람에 화들짝 시장이 놀랐는데 유로그룹이 곧바로 성명을 발표해서 진전사항이 있다. 그래서 26일 날 다시 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또 얘기했군요. 앞서 펀딩 갭이라는 표현을 써. 펀딩 시기 갭이라는 얘기했죠. 펀딩 갭 시기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IMF하고 유로그룹하고의 절충안입니다. 유로그룹에서는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120%로 낮추는 시한을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좀 늦추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2020년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그 입장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 26일 날 월요일 날 다시 회의를 제기한다고 하니 너무 크게 우려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로화가 조금 줄이고 있군요. 자, 또 이번에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조금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성웅 연구원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이 기업은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분기도 영업이익은 적자 그리고 3분기 때도 아직 말편을 안 내었지만 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굉장히 여름과 봄부터 여름까지 굉장히 하락세가 컸는데 지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에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의 그런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그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주면서 여름과 가을 때의 하락세만 충분히 다시 한번 회복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매수구간을 잡아서 크게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카메라, 렌즈 부분에서 그 전에 강화율을 대신 사파이어로 인곳과 웨이퍼를 만들면서 납품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곳 웨이퍼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반도체도 보면 실리콘 인곳이라고 해서 덩어리를 작게 쪼개는 것을 웨이퍼라고 하는데 사파이어도 그렇게 되나 보죠? 네. 인곳 같은 경우에는 산화 유리 재료를 원통으로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웨이퍼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곳을 절단을 해서 LED 칩에 사용되는 그런 부분을 웨이퍼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시 또 대상으로 넘어가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대상의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유럽 얘기를 전해드리는 바람에 제가 이 두 분의 시간을 뺏어버렸는데 대상을 좀 함축해가지고 노출된 재료 말고 시청자분들께 압축해서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네. 압축을 해서 전해드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를 차례로 하나씩 짚어드리는 것이 가장 빠르겠네요. 우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하면 청정원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가공식품의 매출을 꾸준히 올려가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가공식품의 매출은 우리나라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라든가 고령화라든가 이런 부분과 통틀어서 가공식품의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요. 따라서 대상 측에서도 가공식품 분야, 여러 사업 분야 쪽에서 특히 이 분야 쪽의 영업이익과 이익률이 꾸준히 올해 13년, 14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고요. 그래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과점 체제를 가진 식품 부문의 고성장 지속세 하나를 보셨고요. 또 하나는 성장 모멘텀을 꾸준히 갖추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이었죠. 바로 신사업 성장 동력으로 십자재 유통 시장에 진출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상 베스트코라고 하는 계열사를 통해서 십자재 도매업체를 인수를 해서 유통 시장에 진출을 한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 기존의 식자재 매출 확대, B2C 부문의 사업 경쟁력을 조금 더 다각화하고 강화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식품 부문, 가공식품에 이어서 일반 식품 부문에서도 또 한 번에 고성장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상 FNF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회사인데요. 대표적인 자회사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익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주당 순이익이 한 600원가량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년에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룩을 했고요. 4분기 때는 아마 내년, 작년, 전년 수준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연말까지 집계를 좀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을 집약을 해본 결과 인도네시아를 기점으로 한 해외 시장의 진출이 이제 가속화될 거고요. 내년에 조금 더 자회사들의 실적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랜드 파워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내년에 음식료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들이 상당히 조금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업종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조금 더 유리한 구제를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연이어서 매매 포인트 그러면 어떻게 잡고 계세요? 귀에 익숙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면 이제 차트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차트 통해서 매매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곡물 가격이 올해 초보에 상당히 상승을 했었습니다만 대상은 이미 옥수수 분야를 확보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의 이익 추정치를 가지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수가 있었고요. 작년보다는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곡물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환율은 아시는 바대로 수입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들어오고 외부적인 변수로는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지선을 단기적으로는 2만 7,500원에서 2만 7,000원 구간까지 설정을 해놓으시고 이 부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셔도 무방할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목표가는 지금으로부터 약 10%, 11%의 상승분까지 보셔서 3만 3천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홍 연구원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4분기 이후에 흑자 전환된다. 그럼 그동안 적자였나요? 그동안에는 외형 성장이나 LED 산업 전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2분기, 3분기 적자가 지금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4분기랑 내년 상반기 때 흑자가 나오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ED 업황이 올해 초와 작년과 달리 굉장히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LED 업황이 가장 큰 앞에 전방으로 갈 수 있는 LCD 공장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이 지금 80에서 90%까지도 올라오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LED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일본의 원전 사고나 이런 점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에서도 계속 LED 쪽을 선호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배결등을 생산을 금지하는 방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LED 같은 경우에 굉장히 폭발적인 수요가 다시 한번 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이폰 5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이폰 5의 카메라 렌즈 부분에 사파이어를 채택을 하면서 향후에 아이폰 6 아니면 아이폰 7까지도 계속적인 사파이어를 카메라 렌즈 모듈에 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 1위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사파이어 제품을 쓴다고 한다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의 외형적인 성장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사파이어 같은 경우엔 기존의 강화유리보다도 굉장히 경도 면에서 강화유리보다 5배가 높다고 볼 수 있겠고 유전율이나 투과율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강화유리보다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화유리보다도 지금 굉장히 가격은 좀 높다고 하더라도 애플 쪽에서 이것을 손으로 하게 돼서 이게 만약에 아이폰 5가 나와서 반응이 좋다고 한다면 다른 스마트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파이어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밑에 바닷건을 다지고 있는 지금 시장이 지금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흑자 전환한다고 한다면 올해 여름과 말씀드렸듯이 가을에 주가의 하락분은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포인트마저 짚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현재 가격이 3만 7,300원인데 올해 8월 초부터 6만 5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3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 추정이 2분기, 3분기를 그대로 만회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5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주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는 7만 원까지 보고 있지만 7만 원까지는 실적이 당장 잡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우선 단계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5만 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11년도 지난해 신규 상장됐을 때만 해도 상당히 각광받는 기업이었는데 설비 투자, 업황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기복이 심했습니다만 올해 4분기 부터는 시설 투자가 이미 일단락됐기 때문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 LED 업황이 호조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얘기 들어봤고요. 마창토크 시즌3 종목 대 종목. 오늘은 내수의 대표적인 대상이라는 기업, 시금료 업체인 대상과 IT 부품 쪽으로도 분류가 되겠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두 종목에 관해서 짧지만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JTR 인베스먼트의 박수현 팀장, KTV 투자증권 금융 PB 영업부의 이성욱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